오 됐다. 죽자 그냥. 때려주세요. 한번만 더. 아 미치겠네 진짜. 파미라 꿈에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확인해봅시다. 아 이거는 상관이 없고 2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나면 붕을 이렇게 쓸 수 있다. 오 멋있어. 스탈리지 콤보가 쌓였기 때문에 W 막타에 한 번 더 쌓여요. 그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 W 하나 더 아 평타 한 대 더. 그러면 평 W Q W 평으로 육스택이 차가지고 붕이 써지는 거야. 평 W Q 평? 음 재밌겠다.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 보이는데? 내 흥미를 유발하는구만. CC기 있고 탱탱한 걸로. 여러분 뭐 항상 늘 얘기하죠. 내가 터지는 시나리오는 있지만 다른 라인에 터지는 시나리오는 없다 항상 얘기하는데. 아이 미친. 저걸 잡는 거. 내가 터지는 시나리오는 있지만. 일로 일로 와요 일로. 그렇지 않다 봐봐. 암모빙 오바라고. 여러분 알겠다. 나 말고 딜을 막 부실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하나 더 있어야 돼. 다음 반에 하시는 연구원분들. 사미라 플러스 딜러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. 나는 탱코가 솔직히 말하면은. 서폿 하나만 있어도 만족한다고 생각하고. 보라움만 믿으라고. 나는 근데 하고 싶은 거 한다 해도. 아니야. 주입하지 말자. 하고 싶은 거 해. 알겠어. 괜찮아요. 할만함. 이건 어디까지나. 내가 원딜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니고. 서폿을 하는 입장으로서 원딜이 어떤지. 어떻게 지켜주는지 좀 공부해보려고 하는 거라. 내가 자꾸 탱서폿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. 생각해볼까요. 여러분들이 내 랭캠에 교과서가 되어줘야 할 분들인데. 지금 여러분들 내가 잘하길 바란다며. 잘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며. 공부하려는 이 의지를 왜 자꾸 그렇게 뭉개버리는 거야. 우유를 마시면 괜찮아지겠지. 공부하려는 이 의지. 극대노까진 아니고. 선호하시는 거 보니. 원딜이크 자체가 되어가시는군요. 형탓사기 입장에서 만족스럽습니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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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 뭐야 나한테 쓰는 줄. 와 나한테 쓰는 줄. 와 진짜 설레발 개쩔었다. 나 끄는 줄 알고. 아 내가 불칠하면 날 끌었을 거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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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그럴 수도 있지. W를 둘이 붙어 있을 때. 아. 내가 직접 챙겨줄 수 없으니까. 그 진리언이 나한테 붙으세요. 하려면 제 옆으로 붙으세요 알겠죠? 알겠어. 그렇지. 이래야지 이래야지. 그냥 진리언 그렇게. 아니다.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. 더 하지 말아야겠다. 먹을 수 있을까? 아프네 생각보다. 오. 야. 이 아프네 생각보다. 아. 야야야야야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아 안 먹어. 짜증나. 두꺼게도 날 안 도와줘. 와 이거. 나 이거 못 도와주는데. 어 됐다. 오. 죽자 그냥. 때려주세요. 한 번만 더. 아. 아. 미치겠네 진짜. 아. 그냥 부시 들어가지 말걸. 괜히. 괜히. 피 욕심내다가. 아 이거 내 욕심이야. 아. 아. 정말. 주옥 같은 장면이네. 아. 아. 아 짜증나. 놀리지마. 그 순간 제일 짜증이 나는 건 나야. 재밌지. 내가 이상하게 죽으면 돼 자꾸. 재미가 있겠지. 아까 판보단 난데. 부끄러워서 참을 수 없어 지금. 잡네. 야수호가 던집니까. 아. 자존심 상하는데. 이렇게 이길 수 없는데. 공은 좀 써봐야 될 거 아니냐. 야. 야수호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네. 야. 너 그러지마. 나 아직 아무것도 못했다고. 나 궁 한 번만 쓰게 해줘. 야. 궁 좀 써보자. 아까는 다른 의미로 할 게 없었는데. 지금도 아까 전판이랑 다른 의미로 할 게 없어. 방금 전판. 경판의 그 장면은 나도 다시 보고 싶지 않아. 돈을 보내기만 해봐. 난 안 봐도 되니까 다른 데 보냈어요. 다른 데서 많이 웃겼으면 상관없는데. 나한테 보내지 말아줘. 어딨다. 진짜 그냥. 때려주세요. 한 번만 더. 아. 미치겠네 진짜. 아. 그냥 부시 들어가지 말고. 보지마. 보지 말라고. 여러분들 그런 장면 많이 봤잖아. 이제 웃기지도 않잖아. 늘 새롭고 짜릿하다고. 늘 새로워. 짜릿해. 사미라 미뤄전인데. 저 친구가 얼마나 잘하려나. 다이아사는 왜 나오는 건데. 원딜 다이아사는 뭔데. 짜증나. 다이아티업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.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저 분이 만약에 루시아 같은 거 들고 왔어 봐. 개 털렸어 진짜. 아 안돼! 이러면서. 싹 털렸어. 와우 미친. 오우 다행이다. 난 친구들이 있는데. 넌 친구 없구나? 친구 있어서 이겼다. 오 쟤 궁쳤다. 아 잠깐만. 어. 큰일 났다. 오우 나이스. 오우. 오우. 그렇지. 성장했다. 성장했어. 이거는 근데. 사기캐라서 그런 거긴 하지만. 트리플킬도 할 줄 알고. 성장했다. 성장했어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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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를 많이 얻고 이겼다. 오우. 다이아 이겼어. 다이아 이겼습니다. 근데 저 사람 잘하긴 잘했어. 좋은 건 한 번 더 봐야겠어. 좀 뿌듯하네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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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오우. 마가에덴다. Palusombkang. 이거 났어. 저희는 하기치고. 성장 claw, 고 생각하기 ook. 赤 Tak, 그녀만 생각하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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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